롤러 어차피에 가지고.. 비상구 중장비 이거 맞지 않나요? 전자기기 사용해주세요 비상구 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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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반팔 입어도 더운 날씨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오리 스테이크랑 양파 그거 양파 습? 어... 여기 이렇게 칼집이 나와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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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비스쿠스 히비스쿠스 약간 여미 좀 들어갔다 할까 네? 네 오 상큼이 가레기 좋τού는 맛있다 네 맛있다 맛있다 등장 흐음 평평, 하얀색깔 원래 엄청 미치도 안했어 찐득 찐득한게 젤리 안에 토마토랑 밖에는 파인애플 소스라고 하셨거든요 젤리 소스가 짭짤 파인애플 파인애플 제 세메여행 가보면 이런거 먹는거야? 디저트 안 먹어도 되겠네 맛있어 파인애플 맛있지? 초콜릿으로 커팅되어있어 초콜릿으로 마치고 초콜릿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응. 사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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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찜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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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